네, 주문하신 가라테나스 준비 다 됐습니다. 이건 뭐예요? 이거는 그때. 핫소스. 네온소스 하나. 만든 거예요? 맛있지? 매운맛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요리 경력이 있기 때문에, 장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하는 바가 크고. 선배님의 표정을 보여야겠다. 아, 초롱초롱. 아우. 진짜 맛있어요. 음. 진짜 맛있어요. 그다음에 소스 손 좀 봤나 보네요? 네. 계속, 계속 연습은 했었습니다. 소스 더 맛있어졌는데? 지난번보다 훨씬 맛, 훨씬, 훨씬. 굿 조이스. 매운 소스는 혹시. 매운 소스 좋아요. 괜찮습니다. 가격이 6,500원으로 결정한 거예요? 앞다리를 오르고 무조건 떨어뜨리고 싶어서. 지금 좀. 그리고 지금 앞다리로만 지금 선보였는 건데. 의미가 없다니까요. 앞다리로만 할 필요가 없어요. 뒷다리하고 섞어서 차라리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게 나아. 그게 차라리 뒷다리하고 섞어서 써요. 알겠습니다. 전혀 문제 안 돼요. 그게 무슨 나쁜 부위를 쓰는 게 아닌데. 감사합니다. 고생하십시오. 파이팅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게 지금 3kg, 3kg 했나? 어떤 거? 고기. 앞뒤 어제 삶은 거. 고기. 뭐, 이거부터 나갈 거 봐. 어, 이거부터. 내가 이 앞다리잖아 이게. 반반 섞어서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예스. 어, 계속할게요. 5,900원 받아야겠네, 그렇지? 5,900원 받긴 뭐. 5,900원 받긴 뭐. 5,900원 받긴 뭐.